김기현 엄지척, 식빵언니 우파였어. 김연경 사진 한 장에 악플 테러 당했다.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배구선수 김연경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야당 지지자들이 김연경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아쉬움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. 함께 공의된 사진에서 김연경과 남진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고 김의원은 두 사람 사이에서 꽃다발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으며 김의원 측에 따르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이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?